네, 리테일팀입니다. 지금 담당자분 퇴근하셔서요. 퇴근 안 하신 그대는 누구십니까? 네? 난 프로젝트 본부, 유진우인데요. 어머, 유는! 아니, 이 본부장님! 전 리테일팀 정수영이라고 합니다. 지금 잔무가 좀 남아서. 그래요, 정수영 씨. 제이시글로브 계약건 말인데, 그 계약서 나도 좀 봤으면 하는데. 한부만 내 사무실로 갖다 줄래요, 지금? 제이시글로... 네, 알겠습니다. 투넥스 안 왔거든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저기 혹시 그거 한 번만 빌릴 수 있을까요? 네? 아, 제가 지금 조금 급해가지고 그거 한 번만... 쓰세요. 고맙습니다. 어? 근데 너무 야하지 않나요? 네? 아니, 별로... 아닌데? 야한데? 다른 곳이 없으세요? 어? 아... 아이고... 별로... 별로 안 야하다. 다시 보니까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사랑해! 보지도 않고 도장 찍은게 아니면, 그럼 뭡니까? 변명 좀 들어보죠. 지금 장난 왔어요?